설렘에 불어 눈을 뜨는 아침 선물의 리본 끈을 풀어보는 느낌 너를 알아가는 날이면 나흘마다 거리를 장식한 반짝이는 불빛 그중에 당연히 눈에 뜨는 별빛 내 품 안에 녹을 듯이 너를 남겨와 혹시 내 참결에 다가와 있진 않을까 하면 all night 황새 all night 하얗게 짓에 맞이한 걸 Just like the Christmas day 손도만 기다리던 Just like the Christmas day 오늘 생각하면 그땐 그 시절 어린애처럼 나면들 뜨고 내 You're just like Christmas day 길고도 차가운 계절 속에 오직 너만이 코트 속에 남아있는 온기 따뜻한 기억들만으로 채워지고 너뿐은 또 따뜻한 내 마른 하늘에 손 내린 하얀 기적 입어지기 너무 힘들 것만 같던 꿈속에도 간절했었던 그 기도 눈을 뜬 아침에 창문을 덮은 눈처럼 너는 all night 황새 all night 조용히 쌓여와 있는 걸 Just like the Christmas day 손뽑아 기다리던 Just like the Christmas day 너를 생각하면 그땐 그 시절 어린애처럼 나면들 뜨고 내 You're just like Christmas day Just like the Christmas day 손뽑아 기다리던 Just like the Christmas day 어린애처럼 나면들 뜨고 내 너를 생각하면 그땐 그 시절 어린애처럼 나면들 뜨고 내 You're just like Christmas day You're just like Christmas day You're just like Christmas day MBC FM for you 아 왜 이렇게 뻑뻑하지 포탈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아 역시 토탈쿼츠 뛰어난 엔진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유난류의 올바른 선택 토탈 잘 놀았다 설질 좋고 슬로프가 다이나믹하니까 아 잘 놀았다 먹거리도 편의시설도 먹거리도 편의시설도 빵빵하니까 먹거리도 편의시설도 빵빵하니까 우리 웰팍 갈게요 제대로 노는 느낌 아니까 웰리힐리 스노우파크에서 후회 없이 즐기자 진짜 잘 놀았다 정말 재수할 거니? 올해 예체능계 재수가 유리하다며? 응 꼭 가고 싶은 예체능 대학이 있거든 예체능 입시 그 목표가 명문대라면 대치 탑페리타스 예체능 재수의 진리 대치 탑페리타스 우린 대치 탑페리타스로 간다 검색창에 대치 탑페리타스 네 라이브 오네요 오늘 엑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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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이어 부르기 함께 해야되는데요 02368-1527-1528 전화해달라더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상 추위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화기 불이 났다고 7978번님 나나나나나나 으르렁 만 번 들었어요 완전히 자신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선생님 전화 주시라니까요 전화주세요 02368-1527-1528 구은희씨 난 심장 떨려서 못해 엑소랑 통화하면 일상생활 힘들어 안 돼 난 순심한 여자 이렇게 하실 시간에 전화주세요 이 와중에 6511번님 사랑한명 살리는 셈 치고 은정아 사랑해 이거 한번만 해주세요 제발 나 죽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한꺼번에 할까요? 은정아 사랑해 5 6 7 8 은정아 사랑해 자 녹음 됐죠? 네 녹음 하셨고요 일단 지금부터 바로 노래 이어 부르기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엑소랑 제가 시범을 잠깐 보였죠? 네 으르렁 으르렁 커먼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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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커먼 뒤에 바로 노래를 이어부르시면 됩니다 자 첫번째 도전자 모시옵게 여보세요?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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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담한데 담담한데 아니 네 괜찮아요? 아니요 안괜찮아요 음파음파음파파 가볼게요 음파음파음파파 아 괜찮아요 누가 밟았나요? 괜찮죠? 본인 소개 한번 정기도에 산 이좌근입니다 아 정은씨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엑소와 함께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엑소 좋죠? 네 완전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요? 네? 어떤 노래 제일 좋아요? 엑소에? 아 저 그 뭐냐 마이톤토크하려 와 자 조금만 불러보자 5,6,7,8 아니 그 난 널 사랑해요 아 그 뭐 선생님이 이렇게 재미없게 살리시면 안내기다 그를 기칼하게 맛있게 해주셔야죠 양념처럼 아셨죠? 네 네 아 요런 질문에 약간 조금 민망하지 않나요? 멤버 중에 누구 팬이에요? 아 저 종대오빠요 와 오 첸첸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괜찮죠? 지금 많이 호흡을 많이 드셨어요 일단은 으르렁 몇 번 정도 들으신 거 같아요? 아 진짜 저 진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아 지금 떨려서 생각이 안나요 아 진짜 어차피 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아셨죠? 네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 네 네 정은아 사랑해 요가 한번 하는 걸로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해요 부르기 화이팅 바로 갑니다 우리 첸이 먼저 갈까요 첸 네 정은아 화이팅 자 5 6 7 8 아무튼 널 못보게 품에 감추고 안 들려 예? 아 안들렸네요 안 들려 아 가까이 내고 네 자 들리죠? 5 6 7 8 아무튼 널 못보게 품에 감추고 싶어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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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따라 불러주시면 돼요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네 컴온 뒤에 노래를 따라 부르셔야되요 아셨죠? 네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되게 행복한거에요 네 행복하신거 같아요 자 두번째 도전자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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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엑소팬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담담하세요 네 맞아요 예 안녕하세요 아 엑소야 아 엑소야 자 본인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디사는 누구세요?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6살 에쓰양이라고 합니다 에쓰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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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미스터리같은데요 네 어떤 노래 좋아해요? 네 저 으르렁 좋아해요 으르렁 한번 봐보죠 5 6 7 8 자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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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선생님 맛없게 하지 마시고 감정을 내가 정말 엑소다 내가 정말 으르렁이다 라는 마음을 으르렁 으르렁 살려주실게요. 아셨죠? 네. 자 5, 6, 7, 8 자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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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자 한번 갑니다. 자 이번에는 디오씨가 갈까요? 네. 그러면 5, 6, 7, 8 흐린 공간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컴온! 널 노리는 시선들 내 안에 일어난 내 안에 울리는 경방울음소리 네. 여기까지 한번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또 흥에 겨워가지고 날 놔봤네요. 아 너무 아깝다. 자 이제 마지막 도전자예요. 네. 지금까지 성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쉬운 거를 좀 해드려야겠군요. 기르니까. 지금 준비 중이세요. 사실 잠시만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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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. 네. 저희도. 그죠 그죠. 그리고 지금 말이죠.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연결이 쉽지가 않대요. 아이고 여러분 상담원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 마지막 분이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엑소이스 인사 나누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떡해. 아 어떡하길래 노래 잘 부르셔야죠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 좋아요. 당차요 당차. 본인 소개 한번. 아 저 지금 오산에 살고 있고요. 네. 아 나이는 30살이고 엑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네. 누나핀입니다. 누나핀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저 오산 언니. 네. 아 오산에 살고 있고요. 그러니까요. 이름은 재화림이요. 누구요? 재화림. 화림 언니? 네. 아 우리 화림 언니. 엑소로 이행시 한번 가볼게요. 자. 아 네. 엑한데 엑소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. 다른 애구로. 자 부탁드릴게요. 엑. 어? 엑키스처럼 너무나 매력이 진하게 농축되어 있는 아 소. 아 소 했나요? 아 네. 하나 둘 셋. 소. 소중한 저의 엑소. 와. 되게 감동은 있을 쯤에 재미가 좀 많이 없었습니다. 재미있게 좀 부탁드리겠고 우리 화림 언니. 네. 어 김신영으로 삼행시 갈게요. 김. 김치 같은 매력이 있는. 네. 신. 신영 씨. 영. 영원히 사랑해요. 자. 언니 영원 없이 그러시면 어떡해요. 선생님. 일단은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? 아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첫눈 너무 좋아해요. 그러니까 첫눈을 좋아하시는 굉장히 많더라고요. 첫눈 한 소절 갑니다. 첫눈 오는 이란 날에는 갑자기 과자가 생각이 안 돼요. 왜 이렇게 너무 떨려. 제가 노래마다 누가 개드랑이를 긁었나요.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웃으실 수 있을까. 그럼 첫눈 한 소절 한번 가볼까요? 네. 방금 그 파트를 지효가 부르겠습니다. 첫눈 오는 이란 오후에 너희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이야. 할머니. 네. 네. 돌아가신 거 아니죠? 네. 아. 야단났습니다. 자 이제 노래 이어 부르기 함께 할 텐데요. 네. 지금 앞에 두 분이 다 실패를 하셨어요. 일단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. 네. 자 백현 씨 가나요? 백현 씨. 제가 컴온 그러면 그 뒤에 노래를 이어서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 시작. 숨이 자꾸 멎는다.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. 컴온. 나를 보며 웃는다. 너도 내게 끌리는지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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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자 우리 할머니의 엑소사인 CD 보도복 교환권 선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엑소사인 CD. 오 진짜? 와우. 네. 좋아요. 엑소사인 CD 먼저 보내드리고요. 보도복 교환권도 보내드릴게요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밝은 언니네 누나 팬이 맞추셨어요. 아 시원하네요.